네 제가 깸생은 로그라이트라는 네오이즈에서 촬영을 진행하는 이벤트가 있는데 DJMAX 부문으로 제가 참여를 하게 됐어요 5월 20일 6시에 생방송이 진행이 되고 MC로는 저희 얌마크님이랑 김용련님께서 보시고 저랑 레밀리아님이랑 츠효사님이랑 브로큰파스텔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네 명이서 이벤트 매치를 해요 그런 이벤트를 합니다 저랑 레밀리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보드쪽 SL에서 우승과 4강 진출했던 그런 경력이 있고 일단은 브로큰파스텔님과 츠효사님은 G스타 때 2017년 G스타 때 그 리스펙트 패드 있잖아요 그 패드로 츠효사님은 8버튼으로 우승을 하셨고 브로큰파스텔님은 5버튼으로 우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명씩 묶어가지고 나오게 되네요 팀은 어떻게 짜여질지는 모르겠고 가봐야 알 것 같아요 네 네오이즈에 가서 찍는 거예요 네 네오이즈에서 찍는 거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냥 이벤트 매치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라이브 방송을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선물이 주어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선물이 있죠 DJMAX 쿠션 리스펙트 V 한정판 여러분들 가지고 싶지 않으신가요? 쿠션 이거 여러분들 가지고 싶으시죠? 이런 선물들 준다고 하니까 많이 봐주십쇼 5월 20일 오후 6시입니다 네오이즈 공식 트위치 깸생은 로그라이트 생방송과 네오이즈 공식 유튜브 깸생은 로그라이트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이벤트 응모 페이지 주소를 확인하고 경품에 응모하세요 이거 갖고 싶죠? 많이 봐주시고 이벤트에 많이 참여해 주십쇼 예 3.1 3.2 3.1 5.1 5.1 5.1 5.1 6.1 5.1 6.1 6.1 7.1 7.1 7.1 7.1 7.1 8.1 8.1 8.1 9.1 9.2 9.1 10.1 11.1 10.1 10.1